1. 2. 3. 4. 5. 5. 네. 야 시작했어. 이번에는 우는 천사보다 아시죠? 엄청 무서운거. 잘 모르는데요. 그 모두에요. 쟤네들이 우는 천사에요. 알아요. 그래서 무마꽃이 피었습니다. 그걸 할겁니다. 야 빨리와. 야 뒤에서 뒤에. 이렇게 돼. 야 다시 무마꽃이. 아 네 시발. 야 오고있어. 아 걸렸음. 어 너 쓸래. 아 나 쓸래. 뭐야 이게. 다시 다시 다시. 아이를 다시 죽이고 처음부터. 아 미안. 양이 때리는 줄 알았네. 귀엽다. 죽이면 박수를 치냐. 박수 아니야. 돌소리냐 돌소리. 다시 다시 다시. 야 근데 왜 죽여. 거슬려. 야. 진이 양 죽여. 무마꽃이 피었습니다. 온다. 다 하면 뒤에 봐야지. 무마꽃이 피었습니다. 다. 무마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무마꽃이 피었습니다. 너 쓸래. 너 쓸래. 너 살짝 움직였어. 살짝 움직였어. 살짝 움직였잖아. 다시 다시. 그럼 넌 아웃. 왜요. 왜 네 말이 됐어. 아 네 말이 투하했지. 미안해. 준비. 무마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봤어. 희릉이. 빨라소. 다시 무마꽃이 피었습니다. 오. 다 속옷이 있네. 무마꽃이 피었습니다. 오. 다시 무마꽃이. 시발 아피라고. 됐습니다. 안 움직여. 무마꽃이 피었습니다. 뭐야. 앞에 앞에 담아 음악 지 비었습니다 어머 으 으 에이? 음악 고지 비었습니다 으 으아 이 걸렸어 이 이발 개새끼 걸렸어 이 자 빨리 하자 이제 빨리 하자 그만하고 음악 고지 비었습니다 안 움직였지 음악 고지 시작하자고 뭐야 뭘 뭘 시작해 일로와봐 이리와 아냐아냐아냐 최후의 최후의 아냐아냐 익사시켜 익사이 익사이 켜죽여 나중에 알았어 우리 따라오겠지 뭐 이제 저기 우리 뒤 보고 있자 이제 왜 끽끽 끽끽 소리를 안내네 뭐해 니네들 저기고 있어 이게 가둬놨어? 가두는 거 약간 비슷한거야 이루아 뒤보고 있자 온화 F5 누르지 말고 왜야 왜야 난 누르는거야 나도 근데 안와 뭐지 이거 뒤로 가는거 파고리가 따라서 그래 이대로 뒤로 간다 ㅋㅋㅋㅋㅋ 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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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이코다 우리 왜 하늘 보고 있냐 키가 딸리나 온다 온다 아 걸렸어 이 새끼이 내가 봤어 너 이제 맞출까 이제 시작하자 뭐야 이거 실험 이거 그냥 연습이야 이거 목적이 뭐야 겨우 이거 하자 야생 하자 그래 하자 좋아 어 방금한거 다 잘리는거야 아니 그냥 연결해서 할거야 그래 이제 나 이제 이걸 야생으로 할거에요 왜이렇게 렉 걸리냐 렉이 이상해 어떻게 렉 걸리지 이거 목적이 뭐야 어? 다이아켓을 적어 죽이는거 어 오케이 렉이 걸리다 안걸리다 나도 그래 어 노담렉 야 부그만 꼈네 여기 마크에 자체부금이 있는데 왜 어 이 고요한 부금을 맞아 켜질데도 있고 안 켜질데도 있잖아 어쩌라고 이자 이씨 좋아 야 작업 때 내가 만든다 만들지마 왜요 야야야 박형 내가 안걸리는 법 위에 보고 걸어가 뭘 재호 내가 안걸려 내가 안걸려 응 최후 빨리 여기서 집 짓자 난 돌곡병이다 나 기타 안들린다 내 렉이래 아니 렉이래 근데 시야가 왜이렇게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지 나 먹을거 있어 어 인다야 뭐 인다야 집을 만들렸더니 왜 땅을 파고 있냐 나 일단 돌케야 되잖아 집 야 나 돌곡갱이 좀 밀려줄래 싫은데 싫은데 어 여긴 여기있는 돌 내가 남을거야 동굴 있네 뭐야 여기 나무도 각각 다른거네 야생에서 천사 보면 계속 쫓아온대 어 야 동굴 들어가자 너만 올라가냐 지사 빤스다 지사 빤스 지사 빤스 지사 빤스 지사 빤스 여기 니랑 어울리지 않는 말이야 왜 시비자 아 여기서 칼 칼음 칼 그 칼 아이고 칼 필요 없겠지 뭐 그래도 만들자 흠흠 야 뭐야 동굴 별거 없네 오오 어 에이 원래 이거 scp 모드로 살아 있네 이거 원래 scp 모드로 하자 흠흠 너무 무서워 아이 너무 시끄러워서 wicked라고 육itted앙 니가 더 시끄러워 enfş 시간인데 이 방귀 소리가 진짜 시끄러워 얘들 영상 찍을때만 저래요 나 프레임 300나오다가 40나오다가 이상해 이게 뭔데 근데 다 꺼져 이 양들 다 내꺼야 니들 침대 없지? 안잘건데 헐 멀모 불면증 야 겸치 먹는 소리가 찬양이 방귀 소리 같다 닥쳐 실명 말하면 어떡하냐 전전빠 네 제 실명입니다 제 이름은 전빠에요 나이소 철이다 철 나이스 그래도 렉이 조금씩 걸린다 걸려도 참아야지 철 많다 많다이 열개 열개 아까 내가 DJ 내려올 때 엄청 당황했던 이유가 바로 옆에 철 있었어 헐 동굴이 안 무서운데 천사 보더라 동굴이 졸라 무서워 누가 가렸냐 여기 집을 품격 있게 짓자 왜 이렇게 돌로 짓고 있어 돌 그 돌 부은 걸로 해 닥쳐 석탄비가 얼마인데 영종 매끄럽잖아 아 맞다 아 맞다 퇴처백 낄게요 맞다 아 퇴처백 낄면 일단 서버 컨탁해야 되는데 아 하지마 하지말까 알았다 이 샤버 좋아서 어디 걸리는지 모르겠다 나도 근데 안그러면 렉이 걸려 아 퇴처백 안 낄거야 그 그런 막 퇴처백 뭐냐고 계속 물어보고 이름 말해주면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고 그게 뭐냐 재호다 닥쳐 이 재호같은 놈 그만하고 동사자는 얼마나 아프겠냐 마음이 누구 재호? 어 야 재호가 이거 영상 보고 있으면 아 요 멋지지 이거 니 옆에다가 모래로 메꾸는거야 야 쭈기 사 야 쭈기 스폰팅 천사 사라졌어 니야 왜 죽이냐고 또 다행옥기 이거 없는데 어떻게 죽여 아 진짜 전전빵 아 저 미친쟁이 니 진짜 뒤진다 전바야 전전빵 컴백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전바야 이거 아니라고 아 이거 나무랑 어떻게 머덮게 이렇게 내가 멋있게 모래로 이렇게 할라 했는데 그리고 니들 꼽으면 니들이 열어 내가 뭐냐 이거 두깽이 내가 잡 대고서 잡두고 올라간다 거기서 또 만들고 해 꼭 거기서 천사 만나라 지성아 일곱마리가 뒤에 있어 작업대 어디다 놔두고 왔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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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있어 아 나 나무 엄청 많아 야 어떤 년이 줘 야 하얀 나무 줘봐 하얀 나무 하얀 나무 하얀 나무 150개 있어 어 근데 진짜 복수야 히로이 모를 때도 그랬잖아 아 그때 히로이 도지롱을 다고 랄악 소리 나고 튕기고 끝 흐흐흐흫 창고 만들자 나무는 이 정도 되겠어 뭔소리냐 뭔소리냐 뭔소리야 뭔소리야 뭔소리 뭐라 뭐래 이정도만 하게 아니 음 크립보숨 안될수도 잇은게 야 멋있다 아 왜 이렇게 렉이 쩔지 야 저 물속에 좀비 가있다 저것좀 죽여라 야 죽이고 온다 야! 박형! 응? 여기다 돌 설치하고 모래 설치해봐 돌아봐도 돼 얼씨구 얼씨구 잘 돌아간다 얼씨구 얼씨구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I'm back for ya 밥 좀 주세요 아 가져가지마 나 안 가져갔어 가져갔으면 어떡할래 깜빡 내가 열다섯개가 있었거든 나 털 안 가져갔어 가져갈 생각은 했는데 안 가져갔어 솔직하다 가지고 오자식구 잘 돌아 밥 좀 주세요 가져갔네 미안해 미안해 야 꺼져씨바 얘들 나한테 왜 그래 밥 좀 주세요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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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탄산 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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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이야 저기있어 저기있어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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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구마꽃이 한 번 더 할래? 빨리 집 트럭하고 얘 얘 얘 일단 밀어넣자 얘 밀어넣자 왜 혼자 스폰 되는거 처음 봤는데 아까 한 번 여러 마리 스폰 돼? 가둔 놓자 그냥 어 여러 마리 스폰 돼 어 근데 그렇게 많이 스폰 되잖아 앤덤에 스폰 앤덤에 스폰 된 확률로 아이씨 꽃을 든 남자 아이씨 가둬놓자 어 없어졌어 가둬놨어 어 없어졌어 가둬놨어 어 뭐야 야 나왔어 어 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에이 오픈 더 더욱 오픈 더욱 오픈 더욱 오픈 더욱 오픈 더욱 와 지릴 뻔했다 야 왜 천장 없냐 버튼이 왜 붙어 으흫핳 아 일단 발판 만들려면 급하게 그냥 버트 만들었어 으으 왜 왜 적이 뭐하고 있어 잘 hommes사운를 하고 있어 전사랑 됐어 야 발판 만들었어 나와봐 아이씨 야왜왜왜왜왜 야왜왜왜쿨 야왜왜왜왜왜 amph Palestine 늦문려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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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열왜왜왜ations gördurst circles 쟤 눈싸움하고 있어 전사랑 됐어 야 발판 만들었어 나와봐 야 왜 얘 왜 얘 울리냐 망했다 야 우리 집 못들어가 왜 울리냐 아 짐승아 아야 지금 만들면 돼 아야야야야 움직여 움직여 이게 뭐야 어 빨리 문 열어 야 쟤가 밟고 들어오는거 아니야? 어 잠깐만 맞아 쟤도 밟고 들어오는거 아니야? 맞아 야 하지마 하지마 야 야 하나씩 어 온다 온다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야 빨리 다이아 다이아 그 할사람 나갈 때 일인당 버튼 하나씩 펼쳐 빨리 딱볼 먼저 봐 야 사다리 만들어줘 장미를 왜 꽂아 경신데 야 사다리 만들어줘 사다리 장미를 아니여 민주화야 민주화 화분 화분 이거 말고 이거를 꽂아 아니 장애인아 오프레이션 하지 말고 현실을 생각하라고 여기 벽에 딱 붙여서 하면 나무 안 자라 사다리 좀 던져줘 문 앞에 사다리 좀 해주라고 문 열어줄까?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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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참 야 죄송한데요 여기 사다리 좀 밖에 손님 오셨어 아 짜증나 손님 오셨다고? 안 들어준다고 나가요 나가요 잡상인 안 받아요 가세요 잡상인 안 받아요 가만있어요 맞아 나 모래 캐야 되는데 36 발판 온다 여기 사다리 뭐지요? 한 잔 넣어놓는다 곡 딱지만큼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어 뭐 이상 소리 나는데 어? 너네 벽 바로 옆에 그거 있어 뭐가 너 밖에 있냐? 모래 좀 잔뜩해 와 한 200개 정도 콜 야 그거 좀 둬봐 삽 나 문앞으로 와 삽 줄게 어 시구 잘 시구 잘 돌아간다 어 시구 잘 시구 잘 돌아간다 하나를 이렇게 살 수 있을거야 뭐야 어? 왜? 어? 왜왜왜왜왜왜 야 근데 굳이 철문으로 해야돼 이거? 사자 어쩌니 들어오잖아 멋있잖아 뭐가 멋있어 아 이거 가타판 없애 이거 1인당 하나씩 그냥 이거 레버 하나씩 챙기고 다니고 차라리 나무 문을 하라고 야 얘 어? 뭐야 쫓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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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가세요 저리 가세요 아 아 이 망할 거미 망고 죽어 죽어 뭐야 얘 거슬리게 쫓아내 헤올리 이거 한국 사람들이 했을 때는 이거 엄청 겁먹으면서 했거든 우린 뭐냐 무서운데 업지야 이거 우리 막 천사 가까이 해도 가지 않았어 괜찮아 무서워 그래도 무섭다고 그래 아 모르고 그 해뿌리는 거 가버렸어 일로오세요 네 집 여기야 아이씨 아까 만들어줬잖아 아 누가 화살 던지냐 그지같아 스켈릭 나 쓰레기 파는 거 봐라 와 나 화살 다 피해 거기 있어 나 렉.. 나 렉 있어가지고 모래 한 번 캡에 두 개씩 들어와 스켈릭 잡아라 나 여기 땅뿔 내려간다 계속 나 여기 땅뿔 내려간다 계속 뭐야 나와 계속 아 천사 나오게 해 나오.. 나오.. 나오면 뭐 어때 괜히 나오는 천사한테 히비야 스켈릭 자기가 세상이 가깝하다 안 돼 모래 100개 캤다 지금 좋아 그 정도면 어때 200개 캤 거야 야야 양털 하나 있는 거 모래 구우면 유리돼 모래 줘봐 모래 줘봐 모래 구우면 유리된다고 얘 아예 땅속에 넣어버리자 파가지고 이걸로.. 이걸로 그걸 하자고 데코레이션 얘 땅속에 넣어버리자 야 니가 여기 팔게 사바 하나 더 주면 안 되냐 왜 부근 킬 때마다 막 이상한 소리가 나 나 철고깽이 하나만 줘 나도 하나만 줘 문 만드는데 다 써갖고 나 그거 좀 줘 다 써갖고 집 옆에다가 나무 야 나무 패스 패스 좋아 애저씨 천사 언제부터 무서워져 어? 지금 뭐 이상한 소리 들으려 너희들이 용감한 거야 그렇지 완성 뭐야 점프했어 점프 아이 진짜 거슬리게 하네 밖으로 나가 계시오 지금 아침이요 아 지금 들어갈 시간 됐잖아 나 배고프련네 킬에 킬 아 그거 내껀데 나 나 나 스테이크 상자에 넣어놨는데 아 이거 내가 들고 있던건데 아 여기 있구나 스테이크 상자에 넣어놨다고 내가 나 집 밖에다가 데코레이션 해놨어 야야야 뒤돌지마 쓰레기 어? 왜 또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하트 귀여워 귀여워 그럴듯한데 장미가 더 필요해 아 이게 나 술 드셨나 가만히 있어 근데 이 문 이렇게 닫으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갔냐 어떻게 닫냐 밖 안에서 닫지마 어이 페이크다 그냥 밖에서 사는 사람을 하나 정해야 돼 뭐야 여기 있다가 간판판을 만들지 말고 여기 안에도 레버를 만들거야 야 야 돌고 게임 가질 사람 이 상대를 돌려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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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야 나 탈포됐어 맞아 그러면 안돼 괜히 시비 걸면 나 그렇게 돼 아 밖에다 가만판을 하고 안에다 레벨을 하자 아 그럼 천사가 들어오잖아 아니 야 니 벽 들고 나와 야 여기 어디야 그러네 내가 TP좀 해주면 안되냐 내가 TP가서 고해주면 천사가 안돼 때렸어 쟤가 나를 때렸는데 탈포됐어 맞아 가만판하면 천사가 들어오는데 여기 어디야 니가 이쪽으로 오면 어떡해 내가 동굴 아니여서 구해주려고 했지 야 킬 쳐 인베이 세이브 있어 알았다 알았다 어 야 안에서만 열게 해 그냥 맞다 아 거참 아 가세요 진짜 왜 이러시나 열어줘 열어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레벨이었다가 두면 되잖아 호호 어 야 졸라 똑똑하다 호호호 아님 레드스톤 캐가지고 하면 되잖아 걔 어딨어 걔 어딨어 갑니다 갑니다 간다고 나는 모래 좀 구우려는다 어 허리 하나 없어져 저기요 저기요 네 쓰레기님 저기 에에 철 하나 못 보셨어요 저 꽃밭을 가꾸고 있는 중이라서요 아니 그니까 철 하나 못 보셨었냐고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뻥튀지 말고요 못 봤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저 천사가 또 움직이는데 저 이누 거기서 뒤돌지 마라 이누 봐봐 딱 안 움직이네 풀 아니 근데 분명히 일곱 개를 구하는데 위에 여섯 개 밖에 없지 아닙니다 음 나 이제 렉 안 걸린다 렉 안 걸려? 나 안 걸려? 나 안 걸려 어 집에 들어온다 한다 봐봐 에천사 여기까지 야 이씨 점프해 점프해 야 한번 문 열어줘 보자 아니 거참 진짜 가족 되고 싶으세요? 오 나무 자랐어 나무 자랐어 나무 자랐어 가족 해드릴게 가족 내가 깰게 뼈로 이거 뼈가루 만들어갖고 나무 키워 에천사 땅에 박혔는데 고생해 아 같이 살고 싶다 야 들여보내줘 언제 통수 칠지 몰라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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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온 손님 통수 친데 에이 아래 아예 저 아래 집어넣자 여기 여기 계세요 여기 네 저랑 같이 예 그 곡게임 곡게임 줄게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미쳤네 오 뭐야 미쳤네 좋아 철 삽을 만들었어 도둑질을 성공 도둑질을 성공 성공적이었어 도둑질을 성공 성공적이었어 야 이거 안잘한다 이거 미워먹어 아 그냥 이거 장식용으로 해줘 그냥 장식을 이딴식으로 장식을 얻고 왜 안 야 나 진짜 좀 거슬린다 이거 움직이네 야 혁이랑 미워먹 줘봐 야 혁이랑 미워먹 줘봐 나 여기 있을걸 여기있다 근데 나한테는 안와 여기있어 아래 박혀있어 뭐가 천사? 어 여기 이미 있는데 집안에 아니 그니까 여기 사다리 밑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들여다 좀 안 박혀 이러면 안 박혀 이러면 꼬출도 꼬출 아 다 꼬지 아저씨 좀 제가 불편한데 꽃도 안되네 아저씨 여기 계세요 여기 여기 아저씨 아저씨 여기 계세요 여기 이렇게 하나 캐고 나이스 야 아예 땅 아래로 숨겨놨어 내가 천사 안에 있어 그럼? 여기 여기 지유 하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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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방금 벽 뚫었잖아 근데 내가 뚫었어 내가 내가 캔거야 아니 방금이가 돌로 가졌을 텐데 아 몰라 뒤돌아 볼까 어 무서워 왜 Devine 드래기 뭐하냐? 철로 뭐하지? 드래기는 철삽 가지고 뭐하나? 철삽 다 쓸 때까지 모래 한번 캐 볼라고 모래랑 흙이랑 집 앞에 있는 큰 언덕 다 깎아내고 있다 내가 오 방금 천사 나한테 나 보고 있어 지금 오는 천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다 뭐 무섭게 저 집 안에다가 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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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래로 땅굴로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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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와봐 여기로 와봐 경찰서 가고 싶어? 야 저렇게 천사 가두자 그런 식으로 어 야 그래 스카이프 소리 좀 천사님 나오실 시간 천사님 천사님 이리로 오세요 와봐 우리 뒤돌면 나오잖아 뒤돌면 아 맞아 뒤돌아 어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다시 집어넣어 좀 더 좀 더 좀 더 아니 이 정도면 돼 뒤에서 밀면 되잖아 오오 흐흐흐흐 천사님 한번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두 사이요 당사님 오세요 네 알다